법이라는 게 나오네요. 우리는 바로 정치와 법이라는 단어를 공부하고 있죠. 법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법이 뭔지는 알아야겠죠. 아까 국회에서 법을 만든다고 했는데 우리 사회에는 지금 다양한 법들이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게 헌법, 민법, 형법 이런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건 우리 사회의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뭐 이를테면 돈을 빌려줬는데 안 갚았어요. 그러면 돈을 빌려준 사람은 너 갚아. 그럼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왜 갚아야 돼? 우리 민법에 보면 돈을 빌린 사람은 갚아야 된다고 돼 있어. 내가 너 돈 안 갚으면 소송할 거야. 라는 거죠. 이 소송을 통해서 재판에 가게 되면 판사가 보고 돈을 빌린 게 맞으면 갚아라 라고 말을 해주죠. 그럼 그때부터는 국가가 강제력을 동원해서 돈을 갚기 싫어도 월급에서 뺏어간다 할지 그 사람이 가지 뭐 집, 자동차를 강제로 팔아서라도 갚게 해준다 할지 이런 강제적인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가능한 이유는 우리 사회에 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을 때리면 안 되죠. 왜 때리면 안 될까요? 우리 형법에서 사람을 때리면 처벌한다. 이런 법률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만약에 맞은 사람이 있으면 어떡하죠? 고소하죠. 이것도 일종의 소송이에요. 그러면 형사 재판을 하는 거죠. 그러면 때린 사람은 좋든 싫든 간에 내가 때린 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죠. 끝까지 사과도 안 하고 배상도 안 해주면은 합의를 못 보면 벌금을 내던지 심한 경우에는 감옥에 가던지 하겠죠. 이런 일들이 다 작동이 되는 게 형법, 형사소송법 이런 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동이 되고 사람을 때리면 이렇게 귀찮은 일이 다 휘말리게 된다라는 걸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도 참고 더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그런 법들이 있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는 법의 이념이라는 거네요. 법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정의라는 게 나오네요. 정의, 저스티스죠. 법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념이에요. 법이 왜 있냐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간으로서 동등한 대접을 받고 노력한 만큼 몫을 얻는 것, 마땅히 지켜야 하나 하는 원칙으로 옳고 그름의 판단 근거로 작용한다. 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합목적성이라는 게 있어요. 법이 존재하는 이유인데 법이 해당 시대나 국가가 지향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는 이념이에요. 우리가 이 민법형법을 만드는 이유는 우리가 더 안정적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거죠. 이 시대의 목적을 반영해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볼게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게 상당히 어렵고도 좋은 개념인데 법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뭘 얻을 수 있냐면 안정성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돈 빌리는 얘기 했었죠. 그러면 이제 모든 사람은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어떤 사회의 하나의 질서로 자리 잡은 거죠. 그럼 이 법이 만약에 바뀌게 되면 돈 빌려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막 바뀌었다가 다시 법을 만들어서 돈 빌리면 갚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법이 막 바뀌어버리면 사회가 혼란해지겠죠.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된다는 이런 대원칙이 자리를 잡아서 한 100년, 200년 꾸준히 이 법으로 기능을 하면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돈 빌리면 갚아야 돼. 형법. 사람 때리면 처벌받아. 이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이 사회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죠. 그런 게 바로 법적 안정성이라는 거예요. 개인의 사회생활이 안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고 법의 권위를 믿고 법에 따라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이에요. 감사합니다.